그래도 그렇게 해서 하나씩 외우는 게 좋은데 시간이 좀 걸리니까 할 수 없어요. 시간 투자해야 돼. 자,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문제를 보시면 거기에 221페이지 지금 220페이지인가요? 221페이지 15번 문제죠? 221페이지 15번 문제. 지족공부의 등록상의 정정한 설명으로 뭐한 것은 이거? 틀린 거 그랬습니다. 자, 꼭 별표해 두시고 15번 별표해 두시고 보자는 게요. 그러면 거기 소유자가 공부의 등록상의 잘못이 있음을 발견했죠? 그럼 이 소유자가 등록상의 정정도 쉽게 얘기하면 이것도 토지정이니까 소유자가 신청할 수도 있고 직권도 할 수 있다. 맞고. 그 다음에 2번은 뭐예요? 2번은 소유권자는 인접 경계 또는 면적의 변기. 주춰보세요. 경계 또는 면적이 변경되면 그 아랫줄에 주춥입니다. 등록상 정정 측량 성과들을 뭐예요? 제출해야 된다 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그 3번은 연장선이죠? 인접 경계 토지에 변경됐으면 면적의 증감이 있으니까 그 인접 소유자의 뭐가 필요하다고 승낙서나 판교서가 필요하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근데 거기 동그라미 4번에 등록사항을 정정할 경우에 정정사항이 뭐예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라고 했죠? 소유권에 관한 사항일 때 소관청은 직권으로 할 수, 정정할 수 없거나 소관청이 직권으로 못하는 건 아까 뭐라고 했어요? 면적의 증감이 있을 때 못한다 그랬죠? 직권도 가능하고 뭐예요? 등기부 있죠? 직권할 수 없으나 소유자는 등기부각할 수 있다가 아니라 다 가능하다 그랬죠? 직권도 가능하고 뭐예요? 자, 소유자도 신청해서 가능하다. 근데 5번은 당연히 뭐예요? 명백히 잘못 기재가 됐다면 뭐 갖고 하라고 이거? 가족관계 기록상 갖고 하라고 그랬죠? 맞다. 넘기세요. 자, 넘기시면 몇 번에 이제 18번 문제 보시면 뭐에 관한 얘기예요? 이거. 통제에 관해서 틀린 거랬죠? 통제에 관해서 틀린 겁니다. 자, 꼭 별표하고 보세요. 자, 18번 꼭 별표해 주시고 틀린 거 하게 되면 1번에 뭐예요? 1번에 시도지사나 대도지승에 나왔는데 그건 지번 변경이 나왔으니까 맞는 얘기고 지번이 바꿨으면 소유자한테 그 내용을 알려줘야 하니까 통제 동그라미 2번은 뭐예요? 접수라는 단어가 보이죠? 두 번째 줄에 접수 동그라미 치고 접수가 보였으면 오른쪽은 15일 맞고 왼쪽 보면 자, 보세요. 변경 등기를 등기관이 접수한 게 아니에요. 뭐라고 놔야 돼요? 등기완료 통제를 접수한 날이 그래서 꼭 확인합니다. 그래서 이 통지라는 문제가 나왔는데 뭐가 보이면 접수 보이면 항상 오른쪽에 며칠이고 15일이고 왼쪽에 뭐라고 변경 등기를 등기소에서 접수한 날이 아니라 뭐예요? 등기완료 통제서를 접수한 날 등기완료 통제서를 접수한 날 그래서 틀렸고 그 다음에 자, 거기 2번에 뭐예요? 자, 공부가 뭐예요? 몇 시 돼서 훼손돼서 다시 만들었죠? 그래서 복구하게 되면 알려줘야 되고 그 다음에 4번은 뭐예요? 4번은 거기 공부에 등록한 날 그러니까 등록 동그라미 치고 등록하게 되면 뭐예요? 미등기니까 등기부가 없으니까 등록하면 7위다 그 다음에 5번은 소관청의 직권으로 조사 측량해서 지번, 지목, 경계, 면제, 좌표를 뭐예요? 자, 공부에 등록하면 내용을 이제 보여주라 그 다음에 19번 문제는 뭐예요? 이 문제 낸 사람은 착한 사람이죠? 왜? 거기 변경 등기가 필요하지 않을 때는 공부에 등록이라고 했으니까 등록이니까 거기 기억이 가로 안에 기억이니까 기억이 7위죠? 정말 착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1번이 답이다니까 7위 이렇게 착한 사람도 있어 있으니까 징그럽게 나쁜 사람이에요 이거 틀린 사람 그렇게 보라니까 자, 그 다음에 거기 20번은 뭐예요? 지적공부 정림이 뭐예요? 촉탁에 대한 사항 좀 뭐한 것은 이거? 틀린 거 돼서 자, 이거 별표합니다 20번 별표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거기 1번은 토지동이 있을 때는 이동결의서 작성한다 소관청이 자, 그 다음에 지번 변경할 때 지적공부를 정리하는데 이 경우 이미 뭐예요? 공부를 정리했을 때는 공부를 새로 작성한다 맞는 얘기고 자, 그 다음에 그 토지표시의 변경 선생님이 촉탁하죠? 촉탁한다 이제 자, 그 다음에 4번에 뭐예요? 4번에 자, 공무원이 뭐예요? 공무원이 업무상 가는 거예요 무료고 그 다음에 거기 5번은 뭐예요? 5번을 부작용하는 이유가 뭐냐면 주소, 거서를 알 수 있을 때는 거기 시도라라고 하면 뭐죠? 시도 동그라미 치고 시도예요? 시금구예요? 거기 공부 나오니까 공부가 기획이죠? 게시판이나 공부 나오면 기획이니까 시도가 아니라 뭐라고 시금구다 이렇게 시금구다 이제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21번 문제는 뭐예요? 통제할 경우가 아닌 거 물어봤어요 통제할 경우가 아닌 거 물어봤는데 거기 일단 답이 아닌 거 무조건 뭐예요? 답이 소유자 정리라고 했으니까 거기서 뭘 찾자? 소유자 정리를 찾자 그래서 그 4번에 자, 등기관소의 소유권 변경 사실 통지에 의한 소유자 변경 사항은 무슨 사항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통지 사항이 아니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225페이지 22번 문제를 보면 22번 문제에 별표해 두시고 설명 좀 틀린 거 됐죠? 일단 뭐예요? 아랍에서 나오는 게 뭐예요? 2번에 나오는데 등록했으니까 7이 이게 틀렸죠? 그 다음에 뭐예요? 4번은 뭐예요? 자, 접수 나오면 15일이고 왼쪽에 뭐라고? 등기 완료 통제서를 접수한 날이죠? 날짜부터 먼저 확인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일단 2번은 틀린 거고 4번은 뭐예요? 맞는 것이고 5번은 시군구 공보죠? 그 다음에 3번은 뭐예요? 토지 등결에서 작성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1번은 소관청은 분할 합병에 따른 사유로 토지 표시 변경에 관한 등기를 할 필요가 있을 때 촉탁한다 그랬으니까 2번이 7이이다 그 다음에 자, 23번은 뭐예요? 23번은 자, 그 토지의 소재 집원 자, 지목 면적 거기 소유자 이제 1번은 거기 23번은 1번 때문에 별표하고 봅니다 1번 때문에 1번 때문에 별표하고 본다니 왜? 등기 축택에 관한 설명도 틀린 거 그랬는데 그 1번을 가만히 보면 소재 집원 나오면 소재는 뭐예요? 행정구역 명칭이 바뀐 거는 소재는 당연히 바뀐 걸로 보니까 촉탁을 안 해요 소재도 안 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경계는 등기부에 경계가 없으니까 안 하고 거기 소유자 있죠? 소유자도 안 해요 그러니까 이 1번은 소재하고 경계하고 소유자 등은 아무리 변경되더라도 소유자를 대신해서 소관청이 관할 등기에서 촉탁한다 안 한다? 촉탁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뭘 물어보는 거니까 등기 축탁에 관해서 설명해서 1번이 그래서 틀렸다니까 이해하실 점수 말인지 그래서 이 소재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뭐예요? 행정구역의 명칭이 바뀐 거니까 소재 변경은 뭐예요? 소재 변경, 소유자 변경은 촉탁 사이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2번은 뭘 제외했다? 신규 등록을 제외한 합병, 토지 분할, 지문 변경은 촉탁 대상이 된다 왜요? 합병하고 분할하면 면적이 달라지니까 자 그 다음에 거기 3번은 뭐예요? 어디 촉탁사를 취지를 제출하는데 필요 없고 4번도 뭐예요? 국가가 자기를 위해 등기하는 거로 보고 그것도 이제 필요 없고 자 3번, 4번은 뭐예요? 안 읽어봐도 상관없고 5번 있죠? 토지가 바다가 돼서 없앴죠? 그러면 등기부도 없애라고 뭐한다는 얘기니까 촉탁 사이가 된다는 얘기야 넘기세요 자 그 다음에 24번 문제는 자 당연히 뭐예요? 촉탁할 필요가 해당하지 않는 것 하면 첫 번째 답을 뭘 찾으라고 신규 등록 그게 없으면 뭐예요? 소유자 정리 그게 없으면 행정교육이니까 여기 몇 번에 1번에 신규 등록 나왔죠? 그게 답이 납니다 자 그 다음에 27번 문제 보면 27번 문제를 별표를 합니다 27번 문제를 별표해 두시고 뭐한 것은? 틀린 것에서 일단 1번은 뭐예요? 일필질부가 용도 달리 했죠? 반드시 의무가 생기죠? 분할 60인 이내에 분할을 하여야 한다 동그라미 번에 토지동에 따르면 토지동 결의소 작성하는데 그 내용과 다르게 정리됐을 때는 직권으로 정정할 것이고 소유자 변동은 당연히 소유자 정리 결의소 작성하고 그 다음에 거기 신규 등록을 제외하고는 관할된 기소에 촉탁하죠? 근데 5번은 뭐예요? 뭐가 나왔어요? 접수라는 단어가 나오면 오른쪽에 몇 시? 15회 왼쪽에 뭐예요? 완료 통기소였죠? 그래요 그게 틀린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지적측량인데 자 측량을 보시면 자 유약직 뭐예요? 몇 페이지? 유약직 50페이지? 52페이지의 지적측량을 보게 되면 일단 지적측량을 왜 하느냐 이렇게 지적측량을 왜 하느냐 이 지적측량은 우리가 뭐예요? 소재 그 다음에 뭐예요? 집원 그 다음에 뭐예요? 지목 그 다음에 뭐예요? 면적 경계 잡혀있죠? 잡혀 자 이런 뭐예요? 토지표시 있죠? 그럼 이 세 가지는 뭐예요? 세 가지는 소재가 변경되든 지번이 변경되든 지목이 변경되든 뭐하네 이거? 촉탁하지 않는다 소재의 지번 변경, 지목 변경은 촉탁하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여기다 뭐 집어넣는지 합병을 집어넣자 합병은 뭐예요? 촉탁하지 않는다 그럼 왜 하느냐는 얘기예요 이 면적을 측량을 해야지만이 면적을 측량해야지만이 어디에다가 대장에 등록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경계를 뭐예요? 경계를 측량해야지만이 도면에 등록이 돼요 이 좌표는 뭐예요? 좌표는 측량해야지만이 어디에다가 경계점 이 좌표 뭐예요? 좌표 등록부에 뭐예요? 등록할 수 있다 그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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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항상 이 지적 측량을 하는 것은 뭐 때문에 이런 지적 공부에 등록하려고 측량한다 근데 등록된 자료 가지고 이 사인과 사인 사이에 이 경계 다투 있으면 경계를 보관하는 것도 도시개발사업 지역 있죠? 이런 세종시 같은 지역에 지적확정식량 하는 거 있죠? 그래요 그게 다 지적식량이에요 그러면 이제 시험 문제에 측량 대상이 아닌 것에서 이게 중요하니까 이게 중요하니까 이거 이거 불안해 그래서 여러분 자 자 요약집에 거기 53핀이 맨 아래 그거 표표합니다 뭐가 아닌 거 측량 대상이 아닌 거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측량 대상이 아닌 거 그거 불안해 그거 아닌 거 보시고 그다음에 넘겨보시면 자 거기 다음에 지적식량이 아닌 거 나오죠? 지적식량이 아닌 게 뭐냐 아닌 거 측량이 아닌 것 하게 되면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자 이 공간법에서 이 공간법에서 자 우리가 왜 배우는 측량이 다섯 가지가 있어요 이 공간법의 등록이 규정이 돼 있는 법이 다섯 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본 측량이 있고 그 다음에 공공 측량이 있고 수로 측량이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일반 측량이 있고 왜? 일반 토목에 관련된 측량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배우는 게 이제 뭐예요? 자 지적식량이에요 그럼 몇 가지 중에서 이렇게 뭐예요? 이 공간법 이렇게 뭐예요? 다섯 가지 측량에 의해서 우리는 5분의 1만 이 내용 중에서 5분의 1만 배운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그러면 이걸 어떻게 구별하느냐 하게 되면 구별하는 뭐예요? 구별하는 것은 어디에 자 지적식량을 하게 되면 지적기준점을 작성을 해요 기준점 그러니까 당연히 뭐예요? 당연히 이 지적기준점만 지적식량과 관련되는 것이고 나머지 기준점이 뭐라고 쓰여있으면 기준점이 앞에 뭐예요? 앞에 이렇게 뭐예요? 공공기준점 수로기준점 나오죠? 이건 뭐하고 관련이 없다는 게 이거 측량과 관련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측량 어떻게 구별하느냐 이걸 어떻게 구별하느냐 기준점을 봤을 때 기준점이 앞에 뭐가 써있어야 마니 지적이란 말이 써있어야지 마니 이게 바로 지적측량과 관련이 있지 뭐는 다음 중 지적측량이 아닌 것 하게 되면 기준점이 지적기준점이 아니라 뭐라고 공공기준점 위성기준점 수로기준점은 뭐예요? 아니라는 게 이해되지 않죠? 자 그 다음에 지적중행의 방법 측량은 뭐예요? 우리가 법의 평판측량이라고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맨 끝에 뭐로 끝나요? 위성으로 끝납니다 뭐로 시작해서 평판에서 위성으로 끝나요? 자 그러면 측량의 구분은 자 이렇게 뭐예요? 측량을 구분하는데 구분하게 되면 우리는 뭐예요? 기초측량이 있고 뭐가 있어요? 기초측량이 있고 세부측량이 있다 세부측량 이 기초측량은 뭘 작성하는 거이고 기준점을 만드는 측량인데 기준점은 뭐예요? 몇 가지가 세 가지가 있어요 지적 뭐가 있고 지적상각점이라고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지적상각고조점이 있고 지적상각 뭐가 있고 고조점이라고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지적 뭐가 있어요? 지적도군점이 있어요 지적도군점 자 이렇게 세 가지를 구분합니다 그러면 이 대한민국 전국 방광복국 있죠? 이 통치력이 밑에는 이 땅덩어리에 이 38도선 그 다음에 뭐예요? 125도 127도 129도 있죠? 이 가상원점을 있죠? 공중에 있는 위선과 경선이 만나는 가상원점을 밑으로 땅으로 뭐예요? 땅으로 내려서 위선과 경선이 만나는 모든 뭐예요? 토피지에 수십만 개 있죠? 수십만 개 산에다가 이렇게 뭐예요? 화강암으로 자 이런 식으로 뭐예요? 이런 식으로 기인점을 뭐 해놓고 설치해놓고 그죠? 그 일대 뭐예요? 임야도도 작성하고 그 일대의 토지를 뭐예요? 불화칭량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어디에 자 이 도시지역에는 뭐예요? 이렇게 철하고 구리 섞어갖고 지적 뭐라고? 지적도군점이라고 이렇게 세종시라고 이렇게 설치해놓는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기인점을 설치하는 거 이게 바로 기초칭량이에요 그 세부칭량은 이 기초칭량이 하면 만들어진 기인점을 가지고 뭘 작성하거나 도면을 작성하거나 지적도 임야도 도면을 작성하거나 필지마다 있죠? 토지 등에 따른 신규등록 등록전환 토지분할 도시개발사업 있죠? 하는 측량은 우리가 뭐예요? 세부칭량이다 이렇게 이해해두자 그러면 거기 이제 뭐예요? 자 분류해서 세부칭량 분류해서 경계복원은 경계를 복원하는 거죠? 지적학적칭량은 방금 얘기한 대로 개발사업에서 하는 측량이죠? 현황측량은 왜 하느냐 하게 되면 어디 우리가 뭐예요? 경계라고 하는 것은 도면상의 경계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도면상의 경계를 하다 보니까 이 땅 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갑이 뭐예요? 자기 땅에다가 이렇게 집을 짓는데 이 경계가 눈에 안 보이니까 이 건물이 뭐예요? 다른 땅을 뭐예요? 침범했나? 이걸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예요? 그래서 이렇게 뭐예요? 어디에 지상건축물에 대해서 이 지적도나 이며도 도메의 경계에 대비해서 그 건물의 바닥 위치 있죠? 건물의 바닥 위치를 바닥 위치를 표시하는 거 이걸 바로 우리가 뭐라고 하는데 이게 현황측량이라니까 현대상 건물의 현대상 그러니까 이 현황도를 그려보면 이 땅 뭐예요? 이 경계 안에 건물이 위치하고 있죠? 이걸 확인해서 그래서 우리가 무슨 단어가 보이면 지상건축물의 현황이라고 하는 현황이란 단어가 보이면 이게 바로 무슨 측량이라고 현황측량이다 이렇게 이해하자겠죠? 자 그럼 측량에 대한 절차가 중요한데 자 측량을 해 있죠? 별표합니다. 불난 건 아니죠? 불난 건 그 옛날에 인천 쪽에서 그 화재가 불난 건 아니죠? 야 사이렌스 리더 자네들이 그렇게 들었어? 야 나는 그러면 갔다 이제 갈 때가 된다 나는 기회가 지금 자세히 안 들려왔고 지금 하도 여기 전자파 마이 видели то 써서 한 한 30년 가까이 많이 강의하다 보니까 이게 귀가 간 것 같다 아무래도. 자네의 그 신선한 귀가 불었구만. 여튼 그래서 별표하셨고 55페이지 칭량을 의뢰했고 하여튼 칭량을 의뢰하고 싶은 사람은? 칭량을 의뢰하고 싶은 사람 있죠? 이 칭량을 의뢰하고 싶은 사람은 누구예요? 토지 소유자라든가 이해관계인은 당연히 누구한테 수행자한테 지적칭량이 있죠? 수행자한테만 의뢰할 수 있다. 소관청에 의뢰한다면 틀린다는 거죠. 이 지적칭량 수행자가 의뢰를 받았죠? 의뢰를 받았으면 나중에 지적칭량을 하겠다고 앞으로 하겠다고 뭐예요? 지적칭량 수행계획서 있죠? 수행계획서. 이 수행계획서를 언제까지? 그 다음날까지. 어디에? 소관청에 뭐한다는 거죠? 소관청에 뭐예요? 제출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수행계획서 그 다음날 소관청 수행계획서 그 다음날 시조이사가 아니고 즉시도 아니고 뭐예요? 그 다음날이죠? 수행계획서 그 다음날 소관청 그렇게 보지 않죠? 자 거기 넘겨보시면 자 56페이지 위에 있죠? 자 여기서 수행계획서 동그라미 치고 그 다음날 뭐라고? 소관청이다. 수행계획서 그 다음날 소관청이다 보지 않죠? 자 그 다음에 거기 밑에 줄 치세요. 측량검사와 제소자 측량은 의뢰할 수 없다 써있죠? 그래서 소유자가 의뢰할 수 없는 거 의뢰하지 못하는 게 뭐냐? 의뢰하지 못하는 게 의뢰하지 못하는 것은 뭐예요? 검사 측량과 자 그 다음에 제소자 측량 있죠? 어 제소자 측량은 뭐하지 못한다 이거? 자 의뢰할 수가 없다 이건 누가 시도지사가 하는 것이고 시도지사나 소관청이 하는 것이고 이건 누가 하는 거이고 국장이 한다는 거죠? 국장이 의뢰하지 못한다 그 다음에 수수료는 자 만약에 누가 토지 소유자가 일필지 일부에 이런 식으로 뭐예요? 자 이렇게 일필지 일부에 전일한 토지 일부에다가 집을 져서 세금을 전으로 내고 싶죠? 국가가 꼴을 못 보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토지를 뭐예요? 분할하죠? 이걸 소유권자가 안 하면 이 측량 수수료를 누구한테 소유자들 걷겠다고 얘기죠? 30일이나 동그라미 씌세요 자 잘 많이는 안 나오니까 30일 동그라미 씌고 30일까지 안 내면 뭐예요? 지방세 체납 처분에 의해서 압류 들어가겠다는 얘기죠 그 준에서 그래서 이게 측량 수수료예요 측량 수수료 자 그 다음에 3번 중요하죠 배표하시고 기간하고 검사기간 이게 계속 나오고 있죠 시험에 그래서 일단 기간에 대해서 시험 문제 나오고 있는데 기간은 측량기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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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며칠이고 5일이고 검사기간은 4니까 4죠? 며칠이라는 얘기예요 이거 4일이다 4일이다 그죠? 4니까 4일이고 측량기간 생각 안 되면 측이 하나 둘 셋 넷 다섯이야 하나 둘 셋 넷 다섯이니까 그래서 5일이야 측량기간 5일 검사기간 4일이다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이게 바로 뭐예요 야 내가 놀랬네 깜짝 놀랬네 이렇게 듣는 거 하고 이렇게 듣는 거 하고 전혀 죽겠네 어우 갑자기 어우 깜짝 놀랬네 이상한 소리가 아니 보통 불 나무 쌓이는 게 왠왠 그런 거지 이걸 또 이상하게 자 보시면 자 보시면 이게 지금 이 측량기간 이거는 뭐예요 이게 바로 자 이게 바로 세부 측량이에요 세부 측량 왜죠? 왜 기초 측량은 기준점이니까 만약에 뭐예요 대한민국에 수십만 개가 깔려 있는데 만약에 뭘 설치하고 기준점을 만약에 설치하고 어 기준점을 설치하고 측량할 때 자 이 기준점이 뭐예요 자 내가 그때 몇 시 됐다니 어 몇 시 됐어 그럼 다시 만들어야 되겠죠 그럼 몇 개까지가 열 다섯 개 열 다섯 개 뭐예요 이하까지가 며칠이라는 게니까 4일이고 열 다섯 개를 초과하는 그 4일에 초과하는 몇 개마다 네 점마다 네 점마다 뭐예요 네 점마다 며칠을 가산하라는 게 이거 1일을 가산하라는 게 그런 얘기죠 그럼 만약에 케이스로 만약에 20개를 만든다 20개를 만든다 몇 개까지가 열 다섯 개 이하까지가 뭐예요 4일이니까 플러스 뭐예요 네 점마다 네 점마다죠 네 점마다 네 점이니까 자 열 다섯 개 이하까지니까 열 다섯 개에서 네 개 더하면 며칠에 이거 열 학교죠 1일이고 플러스 몇 개 남았어요 지금 1점이 남았으니까 이것도 1일이니까 총 며칠에 있고 6일이다 자 열 스무 개 하면 6일 걸린다 자 그러면 이렇게 법에 정해 놨는데 누구하고 자 소유권자하고 뭐예요 소유자하고 자 소유자하고 수행자하고 뭐예요 합의를 한다 합의 그래서 우리 3년 전에 나온 게 뭐예요 합의를 40일 했어요 곱하기 뭐예요 4분의 3은 당연히 뭐예요 4 10이니까 30일이고 이게 측량기간이고 무슨 기간 측량 기간이고 그 다음에 곱하기 뭐라고 4분의 1이 뭐예요 4분의 1 하게 되면 10일이죠 이게 바로 뭐라는 거예요 이거 검사 기간이다 이렇게 보자니까 이거 중요하니까 봐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자 거기 측량성과의 검사 나오죠 어 검사 별표 될 수 있고 특히 중요한 게 그리고 두 번째예요 거기 아 세 번째 맨 밑에 지족공부를 정리하지 아니하는 경계보건과 현황직량은 뭐예요 검사받지 않는다 그랬죠 이거 우리가 나올 수 있으니까 잘 보셔야 돼요 절대 검사한다 안 한다 검사받지 않는다 그래서 뭐에 관한 얘기예요 검사에 관한 얘기는 누구한테 시의도지사나 소관청한테 검사받아야 되는데 이거 왜요 여전히 얘기예요 삼악도 삼악도 뭐예요 삼악도 자 삼악도 이상 삼악도 이상은 뭐하나 검사를 해야 되나 뭐는 검사하지 않는다 복천위는 뭐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복천위는 검사하지 않는다 이렇게 외워두지 않죠 그래서 삼이 뭐예요 지적상각식량이죠 자 이런 식으로 뭐예요 지적 지적 뭐라고 삼각식량 있죠 삼각식량 그 다음에 뭐예요 지적 확정식량이죠 확정식량은 누구한테 시 도지사한테 뭐예요 시 도지사한테 검사 받는데 자 이 면적 규모 있죠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해서 고시하는 이 면적 규모 면적 규모 이상일 때 세종시 같은 건 규모가 크니까 시 도지사한테 검사 받으라 근데 미만일 때는 누구한테 소관청한테 받으라 반드시 삼각식량을 시 도지사한테 검사 받는 게 아니라 이 면적 규모 이상일 때만 받으라는 얘기예요 검사 근데 뭐예요 복 경계보건칙량 경계보건칙량이나 복현이 지적 뭐라고 지적 현황측량 있죠 이 현황측량은 뭐하지 않는다니까 이거 검사하지 않는다 이거 외우셔야 됐고 복현이는 검사하지 않는다 그래서 거기에 읽어보면 자 4번의 측량성과의 검사 그래서 두 번째 지적 삼각점의 측량성과 및 경위 측량 방법란 지적 확정 측량성과는 누구한테 시 도지사한테 뭐예요 검사 받아야 된다 시 도지사한테 검사 받아야 된다 써놨죠 시 도지사한테 검사 받아야 된다 가로 1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해서 고시하는 면적 규모 이상 동그라미 이상 이상일 때는 이상일 때는 시도 이상 미마일 때는 소관청일 때 이상 사막도 이상 자 57편의 기준점은 뭐예요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중요하지 않는데 하나 법이 개정된 것만 보는데 일단 기준점의 구분은 뭐예요 거기 1번에 줄만 줄만 치세요 기준점은 삼각점과 보전점과 동원점이 돼 있죠 그 다음에 이 기준점이 표지는 땅에 땅에 이런 거 이렇게 만든 거 있죠 이거 표지를 설치하는 사람은 설치 설치하고 이제 저기 하는데 설치하는 사람이 이제 뭐예요 시도이사하고 소관청이 하는데 다만 맨 아래 줄만 쳐보세요 지적소관청은 연 몇 회 이상 1회 이상 뭐예요 기준점 표시의 이상 유무를 뭐 한다는 게 이거 조사한다 쓰 있죠 이상유무를 조사하는 거 소관청에 넘으세요 그래서 이제 뭐만 보냐면 거기 성과에 대해서 이런 얘기해 지금 기준점이 있죠 자 이렇게 뭐예요 이렇게 기준점이 몇 가지가 삼각점하고 보전점하고 동원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측량을 한 뭐예요 측량성과 있죠 측량성과 이 측량성과 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자료예요 성과라는 자료인데 이 측량성과가 이 삼각점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고 자 그 다음에 좌표가 어떻게든 이런 성과는 이 삼각점은 누가 시 도지사가 뭐예요 시 도지사가 뭐 한다는 얘기예요 시 도지사가 관리를 해요 자 그 다음에 보조점하고 동원점은 누가 관리해요 이거 이건 소관청이 관리예요 소관청이 자 근데 이 성과를 일반인들은 보고 싶지 않아요 누가 측량에 관련된 사람만 등본을 띄고 겨부하고 열람해 보고 싶어요 그러면 자 이 겨부 열람 있죠 이 겨부 열람은 뭐예요 누가 바쁘시니까 시 도지사가 시 도지사가 바쁘시니까 누구한테 자 이 시 도지사 또는 또는 뭐예요 어디 가서 소관청 가서 뭐하라는 얘기예요 이 소관청 가서 등본 겨부 열람을 받으라는 얘기예요 그쵸 그러면 여기 여긴 국어 없으니까 세종시간이 있죠 그러면 충남 충청도 도지사가 누구야 몰라도 돼 그러니까 시청 가라고 누구한테 가지 말고 도지사한테 가지 말고 누구한테 가라고 시장한테 가라고 그 얘기해 지금 그 얘기해 지금 바쁘시니까 이분 바쁘시니까 여기에서 들어왔으니까 이거 나 줄처럼 고보자니까 그래서 2번에 지적측량성과관리와 열람 등본교부에서 지적상각점 성과는 시 도지사가 관리하고 보조점과 도검점 성과는 누가 관리한다는 얘기예요 소관청이 관리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뭐예요 소관청이 삼각점을 설치하거나 변경할 때는 그 성과를 시 도지사한테 통보한다는 얘기예요 왜 관리하는 사람이 시도지사니까 근데 거기 자 첫 번째 점 지적측량성과 또는 측량부를 열람하거나 등본을 발급받으냐는 지적상각점 성과에 대해서는 뭐예요 지적상각점 성과에 대해서는 줄치세요 시 도지사 또는 뭐예요 소관청에 신청한다고 써있죠 그거나 보라니까요 자 관리하는 사람하고 등본교부해 주는 사람이 차이가 있다니까요 그 다음에 보조점하고 도검점 소관청은 당연하고 그래서 그래서 이제 뭐 그래서 거기 자 두 번째 기준점 성과 또는 측량부의 열람 등본 발급 신청을 받은 해당 기관은 시 도지사나 소관청이 등본 발급을 열람시켜줘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시험에 마지막에 나왔던 게 23회인데 지적측량 수행자가 한다면 틀려요 누가 하는 게 아니라고 수행자가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거 보자 그 다음에 59페이지 지적위원회에 나오는데 지적위원회에 나오는데 지적위원회에 두 개요 하나는 중앙지적위원회고 하나는 뭐예요 희도회 지방지적위원회 딱 두 개요 그 중앙지적위원회는 뭐예요 다섯 가지를 심의하긴 하는데 자 일단 뭐예요 지적관련 정책개발과 기술개발 연구하죠 측량 그 사람을 양성해야 되겠죠 그래서 거기 그 세 번째 적부재심사하고 그 징계요구 있죠 그 두 가지나 두 가지나 그것만 두 가지나 아아 작년 시험에도 나왔으니까 징계요구하고 뭐라고 적부재심사가 중앙지적위원회에서 하고 지방지적위원회는 딱 한 번만 해요 뭐만 적부심사 하나만 자 중앙지적위원회는 다섯 개를 하는데 가장 대표적인게 적부재심사고 징계요구를 한다는 거죠 근데 구성은 자 위원장 부위원장 각 일일을 포함해서 몇사람 5인 이상 12인위의 위원이죠 포함입니다 포함 위원장은 국장이 부위원장은 과장이 아닌데 본인이 하고 싶어서 하는게 아니라 하고 싶지 않아도 무조건 해야 돼요 당연직이야 자 그 다음에 거기 위원은 뭐예요 국토교통장관이 임명규척하고 위원장 부위원장은 공무원이니까 그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의 인근은 몇 년이다 2년이다 여기 있어요 운영에서 한번 나왔는데 거기 운영 보시면 회의 소집하죠 그 다음에 가반수 추석이 가반수 찬성인데 거기 보시면 위원회 회의를 하려면 오라고 통제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오너라 오너라 그 며칠이라는게 그래서 5일이야 왜 5일이라고 회의하러 오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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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적식량 적부심사만 하는거 딱 하나 뭐라고 지적식량 적부심사만 한다 재심사는 중간기종이라 했으니까 그래서 여기 적부심사는 작년에 나왔는데 별표합니다 왜 별표하냐면 올해 만약에 축적변경이 안 나오면 뭐예요 또 어디서 지적식량 적부심사가 또 나올지 그럽니까 이것 좀 봐주자 자 그래서 지적식량 적부심사는 자 신청인이 세사람이에요 누가 토지소유자가 뭐 할 수도 있고 소유자가 신청할 수도 있고 또 누가 이해 관계인이 할 수도 있고 또 누구 자 그 다음에 뭐예요 수행자가 지적식량 수행자가 할 수 있죠 자 이 사람이 뭐예요 지적식량에 대해서 잘못됐냐 잘됐냐 식량에 대해서 뭐 좀 해달라 하니까 적당하냐 아니면 뭐예요 부적당하냐 이것 좀 해달라니까 적부심사 이 지적식량 적부심사에 대해서는 누구를 거쳐서 시 도지사를 뭐예요 이 시 도지사를 거쳐서 거치죠 이 사람을 거쳐서 자 어디에다가 자 시 도지사를 거쳐서 지방지적위원회 지방 지적 위원회 뭐 할 수 있다 이게 위원회 자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청구 할 수 있다 아니 그죠 그러면 자 사람을 거쳐서 항상 뭐예요 위원회에 청구할 수 있다 시 도지사한테 청구할 수 있다 그러면 틀린다 그걸 먼저 이해해 주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누가 이렇게 자 시 도지사가 뭐예요 회분을 하는데 이 회분할 자가 몇일이란 얘기예요 30인 이내다 그죠 지방지적위원회에서 뭐예요 60인 이내에 심의결 하죠 자 부득이한 경우에 뭐예요 자 한번 연장할 수 있는데 1차 연장의 며칠이란 얘기예요 이게 30인 여기서 심의결을 마치면 누구한테 다시 시 도지사한테 지치없이 뭐 해주면 지치없이 송부를 해주면 자 이 시 도지사가 심사청구인 심사청구인뿐만 아니라 누구한테까지 이해 관계인한테까지 뭐 해준다는 얘기예요 자 통지를 한다 이 통지하는 날짜가 며칠이라고 이게 7일이고 여기 불만이 품은 사람이 적부 뭐라고 적부 재심사를 합니다 적부 재심사 이 적부 세미제가 며칠이고 이거 90일 이내에 누구를 거쳐서 국토교통부 있죠 국토교통부 장관을 거쳐서 자 이 사람을 거쳐서 누구한테 중앙지적위원회죠 중앙지적위원회에 뭐예요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항상 뭐예요 국토교통부 장관을 거쳐야 돼요 그 다음에 이 사람한테 뭐예요 이 사람이 이 위원회에 뭐 할 수 있다고 청구할 수 있다고 나와야 돼요 만약에 국토교통부 장관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면 틀린 거예요 사람한테 청구한다 그러면 무조건 틀린 거예요 그거부터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그 다음에 날짜 보잖아요 날짜 해부 날짜 30일 심의해결 60이 안 되면 1차 30일 그 다음에 뭐예요 통지 7일 적부 재심사 90일 그래서 36 아니면 36 아니면 뭐 아니면 36 아니면 안 되면 37 박수 왜 60일 심의해결 안 되면 부득이한 경우에 1차 현장 37 박수를 뭐 한다는 게 박수 구한다 구한다 할 때 이 구가 뭐라고 며칠이라고 이거 90일이다 그렇게 보잖아요 자 여러분 문제 보세요 자 측량에 대한 문제를 보시면 일단 거기 228페이지 1번 자 뭐라고 써 있어요 지적측량에 관한 설명으로 뭐 한 것은 틀린 것 해서 자 1번을 별표합니다 1번을 별표해 주시고 자 소유자 등 이해관계는 측량할 때는 수행자한테 측량을 한다고 했죠 측량 방법은 기초와 세부 측량 나누고 자 검사 측량을 제외한 측량에 의뢰할 때는 의뢰에 의뢰서를 첨부해서 수행자한테 제출하죠 그 다음에 4번 자 거기 지적측량 수행 계획서 동그라미 그 다음날 동그라미 소관청이다 5번이 답이다 왜 거기 합병 들어가면 된다 안 된다 합병 들어 안 된다 그랬죠 합병을 측량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 3번째는 뭐예요 측량 대상이 아닌 거 그래서 우리가 거기 연속지역도라는 단어가 나오죠 연속지역도 용어 중에 연속지역도는 측량에 활용할 수 없는 측량하지 아니하는 거 있죠 어 측량 없는 거 그렇게 측량 안 하니까 안 하니까 뭐예요 측량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한번 이렇게 합병하고 지목변경이 계속 답으로 나오다가 이런 것도 답으로 나온 게 있으니까 이해만 하고 갑니다 넘기세요 자 그 다음에 거기 그 4번에 또 뭐예요 지적측량할 경우가 아닌 것을 알았죠 그래요 거기 4번에 위성기준점 공공기준 나오죠 지적기준점이 아니니까 지적이 아니니까 지적측량과 관련이 없다는 얘기예요 항상 그래서 4번 자 여기서 있죠 이게 뭐라고 기준점이란 단어가 나왔는데 그 앞에 뭐가 나와있지만 이 지적기준점이 지적측량에서 얻어지는 거지 지적기준점이 아닌 것은 지적측량할 필요가 없다 자 그 다음에 그 5번 문제가 측량을 의뢰할 수 없는 것이 있죠 의뢰할 수 없는 것이 두 가지라고 있어요 검사측량하고 뭐라고 재조사측량이니까 이건 단순히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5번 5번에 5번 뭐라고 재조사측량은 측량을 뭐예요 자 의뢰하지 못한다 검사측량하고 자 그 다음에 231페이지에 231페이지에 6번을 별표합니다 6번을 별표해 주시고 지적측량 의뢰하고자 측량을 뭐하고자 의뢰하고자 뭐예요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지적측량 의뢰서에 자 거기 자 의뢰사회를 증명서를 첨부하고 내야 된다 그건 중요하지 않고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입으면 뭐예요 계획서 내야 된다 그랬죠 근데 여기 지적측량이라고 그러면 맞아요 틀려요 이거 틀리죠 수행계획서 그 다음날 수행계획서 그 다음날 소관청이지 지적측 아니에요 3번은 당연히 5일하고 4일이고 4번은 뭐예요 자 15점 이하까지가 4일을 15점을 초과하는 4일에 초과하는 몇 개마다 4점마다 1이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5번은 4분의 3과 4분의 1 맞죠 2번이 답니다 자 넘기세요 넘기시면 자 8번 문제도 8번 문제도 별표 좀 해주시고 별표 해주시고 그 다음에 1번은 뭐예요 1번은 자 기초측량과 세부측량을 나누는데 거기 평판측량 동그라미 치고 평판측량부터 맨 끝에 무릎 끝나요 이거 위성으로 끝난다 맞다 자 2번은 뭐예요 2번은 두 번째 줄에 그 수행계획서 동그라미 치고 수행계획서 그 다음날 뭐예요 그 다음날 시도지사예요 소관청이에요 소관청이죠 시도지사 이제 이때는 뭐예요 이때는 지적측량이니까 반지측측이 아니라 뭐라고 사막도 있죠 사막도 삼각측량도 삼각측량이란 말이 없으니까 시도지사가 아니라 소관청이 그 다음에 거기 5241 맞고 그 다음에 소유자가 소관청이 조사측량에서 공부를 정리하려면 또 30일 내에 측량수율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이 30일이죠 그거 근데 뭐예요 토지가 만약에 뭐예요 토지가 바다가 된 거는 뭐예요 바다가 된 것도 억울했는데 바다가 된 것까지 돈 내라고 하면 안 되니까 소유자의 신청이 없는 경우 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측량에서 경우 측량수율은 소유자가 부담하나 바다가 된 것까지 돈 받지 않겠다니까 합리적이에요 넘기세요 자 넘기시면 자 거기 234페이지 뭐예요 4페이지 자 거기 소관청이 검사기관으로 오른 거 측량기관에 있죠 기준점을 설치하지 않고 그랬으니까 측량기관은 5일이고 검사기관은 당연히 뭐예요 4일 맞고 그 다음에 거기 235페이지 거기 13번 문제 있죠 어 13번 문제를 종합적인 문제니까 한번 별표합니다 별표 넣고 봐두시는데 거기 뭐예요 거기 일단 옳은 것을 모두 오르라 했죠 기억은 그거예요 자 이런 기준점을 설치하는데 자 이런 뭐예요 이런 자 산에다가 돌 모양으로 이런 기준점을 설치하는데 이 기준점을 설치하려면 일단 뭐예요 자 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을 수립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답사를 먼저 가요 준비를 먼저 가요 준비를 먼저 가요 준비를 먼저 가요 당연히 준비요 준비 가고 뭐예요 그 다음에 답사 가죠 그 다음에 이 선점과 조표가 있어요 선점과 조표 자리를 먼저 가요 그게 선점이에요 빨리 자리를 차지해야지 그게 선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기준점을 어디 설치하고 미리 살펴보는 거 있죠 선점이 이게 선점이 그 다음에 선점이 있으면 이게 이대로 설치하겠다고 이렇게 돌았으면 까먹죠 그러니까 거기다가 뭐예요 조표가 그거예요 말툭 박고 이 빨간 깃빵 말툭 빨간 깃발 생기는 거 있죠 그게 조표예요 그게 시읏이 먼저예요 뭐보다 지읏보다 시읏이 그게 이제 그게 이제 그게 이제 아까 12번 12번 문제가 그런 거예요 지금 그래서 거기 답이 1번인데 계획 수립하고 준비 답사 가고 선점조표 그게 기억이 써있는 그거 얘기예요 1번이 맞는 것이고 기억은 자 오른쪽 고르라 기억들어가죠 니은은 뭐예요 니은은 수행계획서 수행계획서 그 다음날 소관청 맞죠 니은도 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 디귿의 현황이란 단어가 나왔으니까 복원측량하는게 아니죠 현황측량이죠 디귿들 하면 다 틀리니까 1번에 디귿 2번에 디귿 그 4번에 디귿 5번 디귿 답이 3번이죠 그러니까 디귿들 하면 틀리니까 어 무슨 말 이해하시죠 자 합병은 뭐예요 측량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지상경계의 구액을 형성하는 구조물 등의 소유제가 다를 때는 그 소유권에 따라 정하겠죠 그래요 그 5번이 답이다 아 3번이 답이다 자 넘겨보시면 거기 그 15번 문제하고 뭐예요 15번 문제하고 17번 문제가 같아요 15번 문제도 다 뭐가 들어가야 되고 다 4일이 들어가요 4일 15점 이하까지 기억 4일 초과하는 뭐예요 4일에 초과하는 4개마다 다 4일들 하죠 그래서 이제 그 1번이 그 1번이 그 다음에 17번 문제는 가로내드랑을 틀고 그랬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일단 기본적으로 뭐예요 딱 봤을 때 4번이 4번이 1 4번이 1 4번이 1 3번이 없네 그게 답이에요 이해했죠 무슨 말인지 자 그 다음에 거기 239페이지 20번 문제 옳지 않은 거 그랬어요 옳지 않은 거 자 그래서 거기 1번은 뭐예요 수행자가 침략을 행할 경우에 성과에 대해서 시도이사나 대두리 검사받아야죠 시도이사가 검사할 때는 결과를 소관청에 통제하고 자 3번 보세요 지조각정식량성과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소관청이 검사하는 게 아니라 3학도 이상 그래서 면접규모 이상일 때는 시도이사 미마일 때는 뭐예요 소관청이다 아니고요 자 그 다음에 4번은 뭐예요 그건 검사확인을 받지 않은 것은 성과안을 겨부할 수 없다는 건 뭐예요 신경쓰가 없고 자 검사받아야 된다 그건 당연한 얘기고 지금 이 20번 문제는 옳지 못한 거 그래서 자 동그라미 3번을 확인하려고 본 것 아니죠 그 다음에 자 21번은 뭐예요 지상경계를 지상에 확인시켜주는 건 경계보건이니까 3번이고 너무 있어요 자 몇 번은 23번 보시면 자 23번 보시면 지조측량성과와 그 측량 기록 있죠 기록에 보건과 열람에 관해서 틀린 것 같아서 거기에 일단 희도이사나 소관청은 기임증 성과를 보관하죠 자 그 다음에 삼각점에 대한 열람과 등본 교부는 거기에 시조이사나 그 소관청 들어가야 되겠죠 성과를 열람하거나 등본을 받으니까 근데 보조점에 대한 것은 뭐예요 당연히 소관청이 있고 자 그 다음에 도군조무에 관해서 소관청에 신청해야 되고 근데 거기에 5번은 뭐예요 절대 기임증 성과의 열람과 등본 발급을 신청받은 수행자가 신청받지 않아요 자 누가 받는다고 시 도지사나 소관청이 받아서 열람시키는 거지 수행자는 민간이냐 민간이냐 어떻게 공무원처럼 행동하냐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자 그 다음에 뭐예요 241페이지 24번 틀린 것 같은데 1번은 연 1회 이상이고 자 그 다음에 2번은 뭐예요 2번은 지적증량 성과를 열람하거나 등본을 겨부하자 하는 자는 자 주세요 지적 삼각점의 성과에 대해서는 시 도지사나 소관청 보유점과 도구점은 뭐예요 소관청이죠 소관청이 관리하는 기임증 표시가 망실되거나 해석을 할 때는 소관청이 재설치하거나 보수할 수 있고 그 4번이 왜 틀렸냐면 그 성과는 뭐예요 보조점의 성과는 소관청이에요 그 삼각점만 시 도지사가 관리하고 삼각점을 관리하는데 그 열람에 대해서는 뭐예요 소관청이 들어간다는 얘기니까 4번이 잘못됐다 그래서 성과를 소관청이 관리하니까 삼각점을 설치하거나 변경할 때는 누구한테 시 도지사한테 통보한다는 얘기예요 자 넘기세요 자 20번 문제는 자 지적식량 성과에 대해서 다툼이 생긴 경우 이 소유자의 이해관계 수행자가 관할 시 도지사를 거쳐 지적식량 적부임사를 청구하시는 유예는 딱 유예력이 누구라는 게 이거 지방 지적 위원회 분역 다 위원회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28번은 중앙제의 구성에 대해서 아닌 곳에서 자 위원장 부원장 각 1인은 뭐예요 포함해서요 위의가 아니라 뭐라고 포함해서 5인상 몇인인이고 10인이다 그죠 1번이 잘못됐다 위원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명하고 과장은 뭐예요 업무 국차 위원장은 국장이고 교원장은 과장이고 그죠 간사는 국토교통부 지적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명한다 자 그 다음에 거기 29번에 뭐예요 29번에 중앙제의 실명이상이 아닌 거 그랬죠 아닌 거 물어봤어요 그 1번에 청산금은 축체병경에 그랬죠 여기서 엉뚱하게 나오면 안 되죠 어 자 그래서 청산금에 관한 사항은 축체병기신 청산금은 이건 중앙제의 경영이 아니라 축체병경에 넣으세요 자 그 다음에 30번은 뭐예요 성과수정에 관한 서명지 뭐 한 것은 이거 틀린 거 그랬습니다 그래서 1번에 지방지적위원회가 지적식량 적부심사에 의결할 때는 의결서를 받아서 시도 이상에 송부해주고 자 하여튼 30번은 별표합니다 그 7일 이내에 적부심사청구인한테 통제하고 90일내에 재심사를 청구하지 않으면 사본을 소관청에 보내야 된다 할 수 있는데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누가 시의 도지사는 지방지적위원회부터 의결서 받은 날부터 며칠 이내에 7일 이내에 뭐예요 적부심사청구인의 한에서 나오죠 청구인의 한에서 통제하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자 적부심사청구인 뿐만 아니라 누구한테까지 이해관계인한테까지 통제한다 그건 이제 놓치기 쉬우니까 한번 봐주자 자 그 다음에 그 시도이사는 국토유통부 장관이 송부한 중앙지적위원회의 의결서를 받은 경우에 자 그 지적식량 적부심사에 대한 지방위의 의결서 사본을 첨부해서 소관청에 보낸다는지 지금 이 문제를 별표하는 이유가 뭐냐면 오로지 뭐 하나만 보려고 지금 자 이 심사청구인 뿐만 아니라 이해관계인한테 통제한다 그걸 보기 위해서 했다 이렇게 보자 자 다른거 신경쓰가 없어요 그 다음에 32번 있죠 적부심사에 대해서 뭐한거 이거 틀린거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32번 별표해 주시고 보자 그 다음에 세사람 소유자 이해관계인 수행자 그 다음에 2번은 뭐예요 2번은 자 지적식량 적부심사 청구를 받은 시 도지사는 30일이나 해부 그 다음에 적부심사 청구를 보낸 시 도지사한테 뭐예요 청구서를 시 도지사한테 제출한다 할 수 있는데 그건 좀 이건 오타예요 이 당시는 뭐예요 시 도지사한테 제출하는데 자 거기 오타니까 누구를 거쳐서 시 도지사를 거쳐서 누구한테 지방지적위원회에 제출한다 이렇게 청구서를 청구서를 제출한다 이렇게 이제 그렇게 이해하세요 뭐라 누구를 거쳐서 시 도지사를 거쳐서 지방지적위원회에 제출한다 이렇게 고치세요 3번은 뭐예요 32번에 3번은 지금 법이 개정돼서 오타입니다 이게 거쳐서 자 지방지적위원회에 제출한다 그 다음에 거기 4번은 뭐예요 4번은 날짜가 며칠이라고 어 60일 이내에 뭐예요 뭐한다 심의의결한다 심의결하죠 부득이한 경우에 일치원적인 간화들 했죠 근데 5번은 뭐예요 자 5번을 보기 위해서 그렇다 국토교통부 장관의 재심세를 청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누구를 거쳐서 국장을 거쳐서 누구한테 자 중앙지적위원회에 재심세를 청구할 수 있다 그렇게 해야 되죠 절대 사람한테 청구하지는 않습니다 자 넘기세요 자 그 다음에 33번은 뭐예요 자 이 얘기는 자 27일이 문제 나왔는데 왜 틀렸냐면 그 5 회의를 할 때는 뭐예요 5번에 7일이 아니라 며칠을 했어요 5일이라고 그랬죠 5일이 다니죠 그래서 4번은 당연히 뭐예요 가반수 추적위 가반수 찬성이고 그 다음에 3번은 뭐예요 위원장 부연장을 포함한다 그랬죠 그렇게 보자 자 34번은 장년문제에 별표합니다 틀린 거 그랬는데 자 다른 건 지금 아까 그 시도이사를 거쳐서 지방지적위원회에 청구하는 게 적부심사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 2번 답이죠 왜 기술자의 징계는 지방지적위원회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기술자의 징계 어디서 해야 한다 그랬어요 중앙지적위원회 한다 그랬죠 그렇게 보자 나머지는 네 갖고 그건 이제 확인합니다 그 다음에 앞에 등기를 조금 하고 끝나겠습니다 앞에 등기법 보세요 앞에 등기법 유약집 보시면 유약집 등기법 보시면 일단 등기를 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어려우니까 그냥 강릉중심을 해야 되니까 여기 64페이지 보겠습니다 64페이지 등기의의 보면 등기의의에서 볼 사항은 뭐냐 하게 되면 일단 기본적으로 뭐예요 물권변동은 언제 생겨요 물권변동은 자 물권변동은 등기법에서 물권변동은 등기부에 뭐하고 기록하고 플러스 뭐예요 식별부를 표시하면 식별부를 표시하면 식별부를 그러면 등기가 뭐가 된다는 게 등기가 완료된다 등기가 완료되면 앞으로 뭐해서 소급해서 뭐예요 접수시다 자 그러면 기록하고 식별부를 하게 되면 완료된다 그랬죠 완료되면 뭐예요 접수시는 전산정보조직에서 뭐할 때다 저장할 때다 아니게 그래서 거기 자 등기의의 그래서 거기 동그라미 3번 있죠 등기 자 거기 등기 흰청의 접수시기와 효력배사시기에서 그거 출치세요 등기관의 등기를 마친 경우 그 등기를 뭐할 때부터 접수할 때 효력이 생긴다 그거 봐주지 않죠 그래서 등기를 마친 경우란 그 밑에 줄에 등기관이 등기부에 뭐하고 기록하고 식별부를 표시하는 거 있죠 그게 등기를 마친 경우고 접수할 때가 언제냐 그 밑에 점에 전산정보조직에 저장할 때다 그 얘기입니다 잊지 말지 않죠 그 다음에 그 2번의 등기작용 중에 자 누가 사겠다 팔겠다 뭐하고 의사표시를 하고 플러스 뭐하게 되면 등기하게 되면 물건면동이 생기니까 이 등기는 뭐에요 물건면동을 위해서 자 효력발생요건이다 성립요건이다 형식주의다 절대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지 효력 뭐에요 효력발생요건이지 자 요건이지 뭐가 아니라는 얘기니까 존속요건이 뭐에요 존속요건이 아니다 이렇게 받으잖죠 그거 받으시고 그 다음에 거기 3번 노동사는 게 특징 나오죠 절대 우리나라는 뭘 인정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거 공신력은 인정한다 인정하지 않는다 공신력은 인정하지 아니 한다 그거 기억하라 공신력 인정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등기의 종류를 보시면 우리가 시험지에 등장하는 게 뭐에요 거기에 그 형식의 한 분류 있죠 그게 중요해요 형식의 한 분류니까 그거 꼭 별표해 두시고 자 이거 좀 외우자 이거 꼭 외우자 형식의 한 분류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각종 각론 중심에서 소유권 지상권 지효권 전세권 있죠 이렇게 소유권 자 손가락 다섯 개 손가락 다섯 개 이렇게 있죠 다섯 개 자 소유권 지상권 그 다음에 뭐에요 지효권 전세권 뭐라고 저다권 얘기 나오죠 이 권리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뭐에요 자 이게 주등기로 하느냐 부기등기 하느냐 이 등기실에 그 다음에 객체 등기 대상의 객체 그 다음에 신청이 있죠 공동이냐 단독이냐 지권이냐 뭐에요 촉탁이냐 그죠 그러면 잘 보세요 공동 단독이고 보존등기에는 단독이죠 이존등기는 뭐에요 원인이 몇 가지가 있어요 이존등기 원인이 다섯 가지가 있어요 원인이 뭐라고 매매 그 다음에 뭐에요 상속 유중 수용 자 진정명의 해보겠죠 그러면 이 시자들 한거 있죠 이것만 단독해 원인이 시자들 하면 단독이야 원인이 뭐라고 시자들 하면 단독이야 그러면 자 그게 이해가 됐는가 이존등기 할 때 원인이 뭐라고 시자들 한게 그것만 단독이고 나머지 공동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자 남이 땅에 이십년동안 점유했어 이게 뭐 취득시효죠 어 그럼 이 원소의자가 값이고 의리란 사람이 이십년 점유했으니까 취득시효를 원인해서 이존등기 해달라고 하죠 어 240원을 정했다 그 단독의 공동이에요 생각의 공동이지 이 취득시효는 ㅊ이니까 이게 ㅅ이 아니지않아 그렇죠 어 무슨 말이야 하시죠 자 또 이해하는 또 그게 객관식의 요령이 그런거야 그러니까 그 생각하면 안 돼 그냥 딱딱 그 외워가지고 치고 와있죠 자 소위권문연등기 각 연등기 하자 환매등기 했어 이게 3번 환매 특약등기 그래서 환매 특약등기는 뭐에요 2-1 당연히 부기등기 하죠 특약이니까 답이죠 이 사람이 환매권을 실행해 환매권을 실행으로 해갖고 이제 뭐에요 이렇게 3번 잊어낸기 해우죠 원인을 뭐로 해서 환매를 잊어낸기 해우죠 그 환매권을 실행해서 잊어낸기 하는거 이거 단독신청이에요 공동이에요 이거 환매는 ㅅ이 아니니까 그렇게 생각하는거에요 성사 그러니까 그러면 공매나 경매를 해서 잊어낸기 해우죠 아 경납 받았고 잊어낸기 해우잖아 그거 그거 단독신청으로 해야하네요 촉탁에 그건 하여튼 항상 단독으로 하는거 뭐에요 본인이 뭐하는거 ㅅ이 아니니까 경매에는 기억이지 ㅅ이 아니야 항상 뭐가 들어가는거 ㅅ자 들어가는거만 단독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렇게 해서 머릿속에 기억하면 빠르다니깐 그래서 이렇게 기본적으로 뭐에요 객체하고 단독이냐 공동이냐 이 공동은 3가지 외워야 돼요 권리변경등기 징자다 란 이전등기 갑과으리 계약을 맺고 갑과으리 계약을 맺고 돌아가시면 포괄생기니 생기죠 그게 공동이냐 아니죠 그래요 판결은 판결로 상속받은 부표와 등표는 갑오인 혼수를 멸시시켰다 신탁등기 해놓지 그거 왜 그러니 이거 이거 3가지만 먼저 해라니깐 이걸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병경등기 경정 회복 말소 멸신등기 있죠 그중에서 병경등기하고 말소등기하고 가등기하고 그것만이라도 하지않고 그것만이라도 강론은 일단 기본적으로 뭐에요 주등기 부기등기니까 언제나 주등기하는거 뭐가 있냐 시험제 등장하는게 아니 보존등기 소유권 보존등기 주등기하고 소유권 이전등기 주등기하고 그건 안나오고 우리가 이제 뭐에요 손가락 5개 또 있으면 자 있으면 이제 뭐에요 변경등기 있죠 변경등기 경정등기 회복등기 멸시등기 잘 안나오니까 변경하고 말소등기 하니까 부동산 표제부에 부동산 표시변경 있죠 이게 뭐에요 부동산 무슨 등기 부동산 뭐에요 표시 변경등기 근데 뭘 말소하든간에 마소등기는 언제나 뭘 한다는게 언제나 주등기로 한다는게 마소등기는 자 언제나 부기등기하는거 등표가 뭐가 생겨서 질환이 생겨서 어디로 저 세상으로 뭐했다 이전했다고 부기하라는게 그래서 자 서울에 살고 있다가 세종수로 이사왔어요 자 등기명인이 뭐라고 표시변경하죠 이게 환매등기 언제나 부기등기하고 을이 어디 살고 있다가 서울에 살고 있다가 뭐에요 세종수로 이사오면 2-1번 등기명인의 표시변경에서 원인을 전골해서 자 충청남도 뭐에요 세종시 있죠 충청동 있죠 세종시는 앞에 충청남도 붙여야만 붙여요 안 붙여요 세종시 세종시 뭐에요 충청동 110일이다 그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뭐에요 등기명인의 등기명인의 무슨 등기 표시변경등기 그 다음에 뭐에요 권리 뭐라고 권리직권등기 환매모라고 특약등기 그죠 그 다음에 소유권이 아닌 저당권 전세권 지상권 전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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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당권 임차권 환매 다 잊었는게 뭐에요 다 부기는기야 그러니까 내 눈에 잊었는게 앞에 뭐가 소유권 이것만 조정기 되니까 잊었는게 말이라도 이것만 조정기 나머지 다 부기는기야 나머지 왜 올라가지도 말고 나머지 부기는기 만약에 뭐라고 써있으면 이렇게 잊었는게 라고 써있는데 앞에 뭐가 나왔어요 이거 소유권이죠 청구권에 잊었는게 잊었는게 앞에 소유권이에요 청구권이에요 이거 부기는기 잊었는게 잊었는게 단어 앞에 소유권만 조정기고 나머지 다 부기는기 다 왜 올라가지 말고 자신 본인을 본인을 믿어 본인을 믿고 확실하게 하라니까 잊었는게 앞에 소유권만 아니면 다 부기는기니까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자 주등기로 할 수도 있고 뭘 할 수 있는거 부기는기 할 수 있는거 있죠 주등기 아니면 부기는기 그러면 주등기 할 수 있고 부기는기 할 수 있는게 그게 뭐냐 아니게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외지 않는게 누구 주부 누구는 권변경은 권변경은 말해 저가로 뭐 했다니까 이거 처분했다 이렇게 해서 이 권리변경등기 있죠 권리변경등기 이렇게 권리변경등기는 권리변경등기는 자 전세권에 저당권에 채권액을 증가 감소할 때 자 이렇게 뭐에요 권리 채권액을 증액한다니까 그러면 당연히 뭐에요 이해관계 있으면 이해관계는 뭐에요 이해관계는 승낙서와 판결서가 뭐에요 없으면 뭐라 하고 이거 없으면 주등기 하고 있으면 뭐라 한다고 있어요 있으면 부기등기라고 그랬죠 당연히 말세북등기는 뭐에요 전부가 전부가 억울하게 말세면 전부니까 당연히 뭐라 하고 주등기라고 일부가 억울하게 말세면 일부니까 당연히 무슨 등기 하고 부기등기 하고 이 저당권은 뭐에요 저당권은 대상에 따라서 만약에 누가 소유권자가 1번 돈이 필요해서 소유권자가 돈이 필요해서 등기하면 당연히 1번 주등기 저당권 설정 등기 하고 지상권이나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면 소유권이 목적이라면 주등기고 지상권이나 전세권을 목적으로 부기등기고 가등기도 마찬가지죠 가등기 가등기도 그래서 만약에 뭐에요 이게 다 지워졌나 자 다시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 권리직권 자 그 다음에 등기목적이 보전 이전 설정 변경 자 그 다음에 소멸 처분제한 보존등기하고 처분제한기에는 청권이 안 생기니까 이렇게 소유권 이전 계약을 맺고 이전 등기하면 별 문제가 없는데 조건이 있어갖고 자 조건이 있어갖고 나중에 등기 해주라고 시험에 합격만 주겠다라고 시험에 합격하고 자격을 빌려주면 주겠다고 조건이 있어갖고 청권만 있다 왜 시험은 10월달에 보니까 그러면 우리가 청권이 있는데 가등기죠 가등기에 대립되는 개념이 본등기에요 근데 가등기는 뭐에요 가등기는 예비등기고 예비등기에 대입되는 개념이 뭐에요 종부등기에요 자 그러면 이 소유권 이전 등기라는 본등기가 이게 주등기죠 그럼 소유권 이전 청권의 가등기도 주등기로 해요 그러면 지상권 전세권 이전 등기가 이게 부기등기죠 그러면 지상권 이전 전세권 이전 청권의 가등기는 뭐에요 부기등기 그러니까 본등기가 주등기면 가등기죠 주등기 본등기가 부기면 가등기도 뭘 하라는게 이거 부기등기 한다는게 그래서 가등기도 뭐에요 주등기도 부기등기 한다는게 그런데 처분지 않는게 압류과 압류과 처분이죠 그럼 이제 어디에 갑구에 갑구에 뭐에요 갑구에 이런 식으로 갑구에 이렇게 1번에서 이렇게 소유권부전기 갑 2번 이전는게 을 그럼 이 아래 뭐에요 이 아래 2-1번 환메특약 갑 그 다음에 여기 3번 소유권 이전 청권의 가등기 병 병 그러면 이 갑구 등기부상에는 어떤 권리가 존재하고 있냐면 효력이 있냐면 소유권자 있죠 자 한맥권자 채권자 있죠 가등기권자 채권자죠 이게 다 살아있는 효력이 있는 권리야 그러면 여기 만약에 뭐에요 여기다 만약에 4번 그래서 여기다 가처분이 만약에 들어가면 이 가처분은 주등기 들어갔죠 이 가처분은 얘에 대한 가처분 소유권자 그럼 만약에 가등기권자에 들어가려면 뭐로 들어가야 돼요 3-1 이 한맥권자에 들어가려면 뭐라고 2-1-1 꼭 소유권에 대해서만 가압류 가처분은 주등기고 소유권이 아닌 건 다 뭐라고 다 부기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문제를 한번 풀어보고 끝내자는지 문제를 풀어보고 야 그 그 여기는 청소를 정말 열심히 하시는 거 같아요 대단합니다 청소 자 문제 보겠습니다 매해 페이지 문제를 보냐면 일단 6페이지 보시면 뭐가 아닌 거 다음주 무손사 등기의 특징이 아닌 것을 있죠 특징이 아닌 것을 써놨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뭐에요 1번 법률의 다른 규정에 있는 걸 제외하고는 당사자 신청과 관공소 촉탁이었으면 일을 하지 못한다 일을 하지 못한다 맞고 자 그 다음에 2번은 뭐에요 이 등기라고 하는 것은 뭐에요 자 효력이 발생함으로 형식 성인 요건 효력 발생 요건이고 자 그 다음에 등기관은 뭐에요 실적으로 힘사할 권한이 없어요 네 4번이 답이다 왜 기억하라 그랬죠 등기 물건면 효력은 등기를 맞출 때 발생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뭐에요 소급해서 소급해서 뭐 할 때 당연히 뭐에요 소급해서 접수할 때 발견한다 네 매수인이 등기부기제를 믿고 부동산을 매수했지만 소유권이 취득을 못하는 경우도 있죠 우리나라는 뭐가 없기 때문에 공신력이 없다 공신력 자 그 다음에 2번은 등기 제도에 대해서 뭐에요 틀린 것에서 등기인청은 권리자무자가 공동으로 출석 또는 전자인청하는 뭐에요 공동인청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자 그 다음에 성립요건을 취하는 혜연의 미법은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등기 자 의사표시는 법률행위는 등기해야 되고 법률기정은 상속이나 수용처럼 무한다는 얘기이고 등기 안에도 취득한다 그 다음에 3번은 등기관은 고위과실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은 국가배상법에 의해서 의한다 등기법에 규정된 건 아니라 있죠 공무원의 불법행위한 손해배상은 국가배상법에 의한다 자 그 다음에 4번은 뭐에요 자 등기부는 원칙적으로 한동건물에 대해서 1등기 기록을 사용하지만 1등건물을 구분한 건물에서는 1등건물에 속하는 뭐에 대해서 전부에 대해서 1등기 기록을 사용한다 전부다 맞고 자 5번은 뭐에요 뭐하고 비교하려고 5번하고 비교하려고 표현을 좀 달리 했죠 5번은 무슨 단어가 나오면 맨 뒤에 뭐에요 공신의 원칙이 나오죠 무조건 뭐에요 가장 매매에 의한 것은 상대적인 뭐에요 상대적인 무효고 추적이기 때문에 이것은 뭐에요 가장 매매는 상대적 무효이니까 선의삼정 보호기정에서 등기를 보호되는 것이지 공신의 원칙에는 보호가 아니에요 절대 우리나라는 뭐가 없다고 공신의 원칙은 없다는 거죠 자 3번을 별표합니다 3번을 별표 두시고 부기등기 형식에서 행하는 등기가 아닌 것은 아죠 그래서 저당권부 질권 저당권등기 아래 질권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권리지권 여기 권리지권 특약 나오죠 특약 약정은 언제나 부기등기 대학력 명의자 개명했죠 절대 소유권의 가처분 항상 뭐로 해야 돼요 주등기랍니다 소유권의 가처분 그 다음에 이해관계 내 승낙을 얻는 뭐에요 승낙이 있으면 뭐에요 권리 변경은 주등기라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거기에 4번을 보시면 4번 자 부기등기에 관한 설명은 뭐에요 옳은 것을 모독으로 했죠 옳은 것을 모독으로 했고 별표합니다 이것도 4번도 별표 되시고 자 지상권을 목적으로 저당권등기 부기등기 맞고 환매권을 얻는게 부기분기죠 자 옳은 것은 일단 뭐하고 뭐는 ㄱ과 ㄴ은 뭐에요 옳은 것이다 뭐는 들어가야 돼요 ㄱ과 ㄴ이죠 어 그게 답이에요 왜 ㄷ은 뭐에요 이해관계 내 승낙을 얻으면 뭐에요 권리 변경은 등기상 권리 변경 등기상 이해관계 내 뭐에요 승낙을 얻으면 주등기로 뭐에요 뭐 할 수 있다 어 실행할 수 있다 그랬죠 어 그래서 그러면 뭐에요 모두 옳은 거에요 이거 어 자 승낙이 있으면 없으면 뭐라고 주등기고 승낙이 뭐라고 어 없으면 주등기하고 있으면 뭐에요 부기등기죠 어 그래서 승낙을 얻었으면 주등기로 하는게 아니라 무슨 등기로 부기등기로 하라고 부기등기에요 자 그래서 이해관계 내 자 이거 보세요 권리 변경 등기는 이해관계 승낙이 뭐에요 없죠 없으면 주등기죠 있으면 뭐라고 부기등기하고 승낙을 얻었으니까 주등기로 해야 돼요 부기등기 해야 돼요 부기등기 하라 부기등기 그래서 틀렸고 자 ㄹ은 뭐에요 한 개의 주등기 여러 개의 부기등기 했을 때는 그 부기등기 상황관의 소유는 뭐에요 전후 순서해야죠 순서 주등기가 아니라 뭐라고 순서에 의한다 순서 그 다음에 자 거기 소유권에 방금 아까 봤죠 소유권에 관한 처분자 등기는 뭘 하라고 주등기 하라 주등기 너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5번은 뭐에요 5번은 부기등기에 관한 경우에 아닌 거 그래서 명의자의 표시변경 부기 town to dipone의 약정 부기 점전세의 부기 writer 전전세에 부기 자 저bt국의느럽 5번이 아니죠 왜 전부 을 다시 회복할때는 전부니까 뭐라고 주등기를 하라죠. 그 다음에 6번은 별표 해주시고 승낙이 없으면 부기등기 아닌 주등기를 하는 건 당연히 무엇 뿐이 없어요 . 변경 권리 변경뿐이 없다 그 권리 변경이 뭐예요 저당권의 변경등기 다 저당권의 변경등기다 그죠 자 그 다음에 9페이지 보시면 7번은 뭐예요 7번은 사실의 등기는 표제 부위에 권리 변경은 각본 당연하고 보정기는 미등기 부동산에 처음으로 해 가진 것이고 몇시는 부동산 전부를 몇시 하는 것이고 말세복 등기는 등기부의 전부 일부가 부족하게 된 경우에 세등기부를 편성하는 건 아니죠 자 전부가 억울하게 말소 가 됐으면 전부를 뭐예요 전부를 뭐예요 주등기로 회복한다 는 등기사항을 회복하는 거지 등기부를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8번은 가르송에 들어갈 단어는 뭐예요 옳게 작진 거 있죠 옳게 작진 거 그래서 거기 이미 종료된 등기 절차상 착오유류가 있어서 원시적으로 등기 일부와 실체 관계 사이에 부르시가 생긴 경우 이를 시중하게 의사하는 등기를 뭐예요 원시적으로 하니까 무슨 등기고 경정 등기고 뭐가 들어가야 되고 니은이 앞에 들어가야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이는 부르시 사이가 원시적이라는 점에서 후발적인 뭐하고 변경 등기 와 구별되니까 자 니은 다음에 경정 등기면 디귿이 들어가야 되죠 니은 다음에 디귿이 들어가는 게 2번 아니면 4번인데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부동산의 등기의 전부가 후에 부족하게 된 경우에 전부가 부족하면 맞춰등기 해야 되니까 뭐가 들어가야 되요 기억이 들어가니까 답이 뭐라고 2번이 다지죠 2번 2번입니다 왜 건물 건물의 일부가 몇 시 된 건 변경 등기 하는 거니까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자 꼭 다음주 방학 8월달에 방학하면 그 방학하는 주 있죠 하루만이라도 꼭 뭐예요 지적법 꼭 열심히 들어가고 들어가고 좀 정지 해주세요 등기는 등기는 좀 양 자 하라는 것만 해 좀 어려워 너무 짧은 시간내에 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등기라도 꼭 지적이라도 좀 해서 점수 올려야 됩니다 자 고생했습니다 어 자 그러면 우리가 오랫 그러니까 언제 보는 거야 우리가 8월 저 두번째 주 두번째 아니 세번째 주에 보는 건가 그렇죠 지금 으 으 으 으